안녕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부끄럼 없이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쭉 유튜브 사연 채널을 구독하면서 재밌는 사연들 그리고 속 시원한 사연들을 들어왔었는데요. 항상 구독자 입장에서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저였지만 오늘은 큰 맘 먹고 시모와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말로는 어떤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글쓰는 재주는 없지만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다 내용이 물씬 풍기는 지방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집과 바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언제나 은은하게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눈을 감으면 청량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리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고기잡이 배를 타신 아버지께서 항상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들고 오시는 생선들이었죠. 자, 우리 공주님 오늘은 아빠가 고등어 구워줄게. 으아, 아빠가 구워주는 고등어 좋아. 저희 집 밥상엔 대부분 생선 반찬이 한두 가지 정도는 올라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생선을 손질하신 뒤 구워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고등어 조림과 같은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선을 잡아오실 때마다 인상을 확 질풀이며 역정을 내곤 하셨어요. 그리고 생선 반찬이 밥상에 올라오는 날이면 꼭 식사도 따로 하셨습니다. 저놈의 생선? 쳐다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야. 아휴, 지겨워 죽겠어, 정말. 그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가 뱃일을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배를 타러 나가실 때마다 소리를 지르셨고 생선은 꼴도 보기 싫다며 입도 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뱃일을 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버지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머니의 화를 받아만 주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던 17살 무렵에야 아버지께 들을 수 있었어요. 영지야, 사실 아빤 뱃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 다른 아버지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었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말이야. 아빠 사기당한 적 있었어? 아빠랑 중학교 같이 다니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던 삼촌이 한 명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 삼촌이 찾아와서 아빠 손을 잡으면서 울더라고.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으니 딱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이야. 너희 엄만 큰 돈이라고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기도 하고 아픈데 치료를 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 어찌나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돈을 빌려줬지. 그땐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치료비로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노름에 빠져서 돈을 빌려간 거더라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조금씩 빌렸었나 봐. 아버진 절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갑작스러운 부도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당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더라고요. 그래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다시 취업을 해보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그러게 방황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다 아는 분을 통해 우연히 뱀 일을 배우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너네 엄만 내가 일용직 일을 하는 것도 또 배를 타는 것도 정말 싫어했었어. 적어도 자식한테 창피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라면서 그런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이나 고하라고 난리를 쳤었지. 결국 그렇게 싸우다가 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금에서야 이혼을 하게 된 거고 영지야 넌 이 아빠가 뱀 일을 하는 게 창피하냐? 전혀 아빠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한량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창피해. 하나도 난 안 창피해. 나한테 아빤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고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두고 떠난 이후 한 번의 연락조차 하시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살림을 차리셨다고 하더군요.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전 서울 쪽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의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딱 입사를 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남편과는 1년 정도를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등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저의 가정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저를 꼭 안아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랑 결혼하면 장인어른께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 가게 되면 따님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큰절도 올릴 거야.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예쁘게 잘 자라서 나한테 시집아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만 해줄게. 그렇게 남편과 평생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그렇게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 여동생인 시누이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까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라던데 그래도 서열은 서열이니까 새언니라고 할게요. 새언니, 새언니도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연봉이 얼마 정도예요? 궁금해서요. 해마다 상여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3천만 원은 넘게 받고 있어요. 왜요? 아, 3천만 원? 새언니 저랑 비슷하게 버시네요. 사실 저는 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에서 중고 물품 팔면서 그걸로 돈 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수입 제외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버는 편이고요. 중고 물품을 판다고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실 말이 중고지 그냥 사놓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요즘 말로 리셀러인지 뭔지라고 부른다던데 언니도 나중에 일하기 싫거나 부업하고 싶다고 하면 물건 사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용돈벌이 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쏠쏠하거든요. 신우는 중고 물품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 수입을 제외하고 300만 원 정도 돈을 번다고 하니 대단하다 싶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방을 들여다보니 아직 포장을 까지도 않은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여기 이 물건들이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거예요. 새언니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사실래요? 제가 새언니는 특별히 저렴한 값에 드릴게요. 새언니를 상대로 장사하냐 지금? 네가 사놓은 물건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가족한테 팔아치우려고 하지 말고. 장사라니 그냥 가족 됐으니까 특별히 할인가로 모시겠다는 거지. 다음에요. 다음에 와서 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할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남편은 신우가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내내 표정이 무척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집에서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가씨가 나한테 물건 사지 않을 거냐고 물어봐서 그런 거야? 그것도 그건데 그게 뭐 잘난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가끔씩 그냥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돈 벌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저 잔소리처럼 들리나 보더라고. 아가씨 입장에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지.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대로 된 일도 아니면서 뭐 저렇게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나 싶기도 할 거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난 중고 물건 같은 거에 관심 없으니까 아가씨가 물건 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할게.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신우와는 딱히 교류를 할 일이 없을 거고 만난다고 해봤자 가끔씩 식사 자리를 가질 때나 명절 혹은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나 마주칠까 밖에서 별도로 얼굴을 마주할 사이로는 발전될 것 같지 않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허락을 받고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나 사랑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딱 하나 신우와 시모만 제외하면 말이죠. 처음 인사에 갔던 날 제게 그저 웃어보이기만 했던 시모는 결혼 후 언제 그랬었냐는 듯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너 회사 다닌다고 했었지? 지금 너희 회사에 우리 유나 들어갈 만한 자리 있니? 아니요. 지금은 신입사원 모집 기간이 아니라서요. 근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유나가 이제 자기도 아르바이트 말고 직장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직장 다니면서 뭐 물건 판매하는 일 그런 것도 계속 할 거라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네가 윗선에다가 말 좀 잘해서 우리 유나 자리 좀 마련해줘봐라. 맞아요, 새언니. 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저 뽑아주면 솔직히 새언니도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제가 회사에서 뭐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연하게 꽂아달라고 말을 하다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던 순간 아버님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니 신우와 시모를 보며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직장의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자리 좀 만들어줍시오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게. 그리고 유나 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너 스스로 좋은 회사 찾아서 이력서 넣어가며 면접 보러 다녀. 새언니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깟 중소기업에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말한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새아가 아까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고 불쾌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윗선에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아직 힘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토익 점수도 어느 정도 높아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가씨는 제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 시모와 시누는 끊임없이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궁시렁거렸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제차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바로 그치긴 했지만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시댁의 아주 어마무시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울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유나가 충고 물품 사기를 쳤대. 심지어 초범도 아니란다. 이전에 몇 번이나 사기 때문에 펄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랑 너희 아빠는 정말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예, 이걸 어떡하면 좋니? 바로 시누이가 사기 정가로 구속이 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시누는 중고 카페나 어플 같은 곳에다 제품 사진을 올린 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선입금을 먼저 받고 확인이 되면 빈 상자나 아니면 그 안에 돌을 넣어 배송을 한 것 같았어요. 벌금이 떨어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말이죠. 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덜 안 간 신우가 전화가 와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새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전엔 벌금형이었는데 이번에 재판 한 번 더 열리면 징역 갈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깜빵 가기 싫어요. 아가씨, 이건 법적인 분쟁이라 제가 아가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닌데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체. 탄원서 같은 것만 하나 써주세요. 전 평소에도 성실하게 살았고 고인은 전혀 없었던 걸로 해서요. 아버진 죽어도 안 써주신다고 죄값은 단단히 치르라고 하셨고 오빠도 절대 안 도와주겠대요. 제 편 들어주는 사람 이 집 안에 엄마밖에 없어요. 신우의 말대로라면 허위로 탄원서를 꾸며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더 낫게 나올 수 있게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다니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체 몇 명한테 얼마나 사기를 친 거예요? 한 20명 되려나? 피해 금액도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정말 양호한 편이거든요.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감옥을 안 가는데 제가 가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아가씨는 그냥 감방에 들어가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랑 편 먹고 잘해봐요 한 번. 안타깝게도 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전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걸 감싸줄 수 있겠어요? 남편도 이런 저의 행동에 잘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신우는 제대로 처벌을 받은 뒤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두 달 정도 지난 후 아버님을 통해 들은 소식은 신우는 결국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신우편을 들어주지 않은 저희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섞인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가씨한텐 죄가 없다. 피해자들이 전부 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한 거다.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증언이라도 했어야 하나요? 탄원서 한 장 정도 써줄 수 있었지 않아? 가족끼리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아가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확실하고 이전에 벌금형까지 여러 번 받은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탄원서를 보낸다고 한들 씨알도 안 먹혔을 거예요. 아무튼 일은 이미 일어났고 아가씨는 죄값 제대로 치르고 나와서 다시는 안 그러면 될 일이에요. 더 이상 지난 일 가지고 저희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더 이상 그 일에 관련해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흐른 후 시누이는 출소를 할 수 있었어요. 출소하는 날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은 보러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두부 한 모를 사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다신 사기 안치기로 다짐했어. 아, 감옥 생활은 정말이지 최악이었거든.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문 고장나 화장실에 축축한 바닥에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 시누이는 상상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실 한 번 사기를 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은 기본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다신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 명절의 시댁에 가도 시누나 시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고 별다른 언쟁도 없이 그렇게 평범하디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덥고 습한 여름날이었어요. 하늘이 참 흐리기에 비가 오려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때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아버지였기에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영지야, 진수삼촌이다. 지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평원에 실려가셨어. 심장마비,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심장마비라니 아버진 건강했는데 갑자기 왜? 평소에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한 아버지셨기에 그 소식을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진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큰 병원은 멀리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었기에 골든타임도 놓치고 제대로 된 처치를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어 결국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아버지인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남편과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꿈 같더라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잠드신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미친 듯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 거라며 백 살까지 배 타고 고기 잡다가 갈 거라며 제가 아무리 아버지 얼굴에 쓰다듬고 울고 때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흔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됐어요. 장례는 고향에서 치렀고 아버지 장례식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날만큼은 신우, 시모도 조용히 예만 갖춘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대로 넓은 바다 위에 헐헐 마음 편히 날아가실 바라는 마음을 담아 뿌려드렸어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모든 절차를 밟은 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유산 상속 절차까지 모두 끝나니 비로소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아빠, 아빠 하면서 전화도 자주 드릴 걸 잘해드린 것보단 못해드린 것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서 많은 위로가 되어줬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 옆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정신을 다 잡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6개월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시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희 시누 결혼한다. 네?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고요? 참내, 너희 시누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그건 아닌데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있었나 싶어서요. 요란스럽지 않게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다가 결혼할 때쯤 돼서 집안에 알리는 게 좋은 거지. 아무튼 우리 유나 결혼하는 거 축하하는 겸해서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시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어머님. 그럼 이따 뵐게요. 대체 어떤 남자가 시누이를 데리고 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노처녀로 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적어도 외롭게 늙어가진 않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을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벼랑간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 너 유산 상속은 끝났니? 사돈 어른이 네 앞으로 얼마 정도 남겨놓으셨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거라서요. 그래? 그럼 뭐 금액은 말해줄 필요 없고 난 돌려 말하는 거 싫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마. 사돈 어른이 남기고 하신 유산 너희 시누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건 어떠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례가 들러 한참 동안 기침을 해야 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시누 결혼하는데 보태라니 여러분께서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오더군요. 그건 남편과 아버님도 마찬가지셨는지 황당한 표정으로 다들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태연한 표정을 짓는 건 시모와 신우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시모는 무척 뻔뻔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시누이 결혼식에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말을 꺼내시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전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매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돈 좀 보태주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한 명 붙잡고 물어볼까요? 아버지 유산을 시누이 결혼식에 보태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인지 그 돈을 못 보태주겠다고 한 애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열 명 붙잡고 물어보면 열 명 다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걸요? 막말로 아, 네가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산이면 그래도 돈이 꽤 될 텐데 그 큰 돈은 어디다 쓰려고? 서승길에 노잣돈으로 가져가길 알 거냐? 사회에 기부를 알 거냐? 아, 어차피 너희는 씀씀이도 적은 편이고 애들 교육비 정도야 너희들 버리려도 충분하지 않냐? 돈 안 쓰고 묵혀놓을 바에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신우 결혼식에 보태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 언니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결혼식인데 돈 몇 푼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네? 그냥 돈도 아니고 장인어른 유산을 보태달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냐? 그리고 딱 하나만 물어보자 네 예비 남편될 사람은 알아? 네가 사기 쳐서 깜빵 다녀온 거? 그거 다 알고도 너한테 괜찮다고 결혼하자고 하디? 그럼 당연하지 그거 하나도 내가 말을 안 했을까 봐 그래? 그리고 솔직히 세원이랑 오빤 나한테 할 말 없어야 정상 아니야? 그때 내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거들떠도 안 봤잖아 덕분에 난 트라우마 생겨서 아직도 자다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냐? 누가 남 속여서 돈 뜯어내고 살라고 시켰어? 대답해봐 안 되겠다 명훈이 너 당장 새아가 데리고 집에 가라 지금 한 공간에 있어봤자 말썽만 일어나니까 너희 둘 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시던 아버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인 말이라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는 순간까지도 그 말이 잊혀지질 않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바로 다음 날 낮에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언니는 대체 절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 들어 들은 생각인데 진짜 오빠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니 입장이었다면 신우이 결혼한다고 하면 집이라도 사는데 보태라고 돈 졌을 텐데 언니는 그 정도로 저를 생각하고 있진 않나 봐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거절했을까요? 다른 돈도 아니고 아버지 유산 받은 걸로 보태달라고 해서 거절한 거예요 만약 아가씨가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나를 위해 쓰라고 한다면요? 우리들 입장이 바뀌어도 아가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런 터무니없는 걸로 따지려고 전화한 거면 끊을게요 아가씨랑 통화하면서 감정 낭비하고 시간 낭비할 정도로 저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신우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저렇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대화를 나누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게 전화도 문자도 한 통 하지 않던 신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언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그런 사람인 거 이제 알았어요? 아쉽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됐고요 내일 우리 예비신랑 집으로 인사 오는 날이에요 엄마가 언니랑 오빠도 올 거면 오라고 전화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올 생각 있으면 오든지 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 될 사람한테 오빠가 돈 보태줘서 넉넉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해놨으니까 입 맞춰주세요 그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죠? 저는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충 막무가내로 나갈 거라 생각은 했지만 예상했던 일이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니 역시는 역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고 길었던 이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버려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제대로 본대를 보여주자고 그렇게 다음 날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쯤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은 이미 웃음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하호호하는 소리가 현가문 입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예비 심외부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티가 잘 잘 흐르는 거예요 심지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직업도 나름 괜찮고 얼굴도 말끔하게 생기고 딱 보자마자 저런 사람이 왜 시누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도 자리에 합류해서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심외부가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결혼식에 돈을 보태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관이라지만 큰돈 오가는 일은 선뜻 결정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 말로는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두고 정말 감도 먹었습니다 형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한다고 큰돈도 서슴없이 턱턱 보내주고 아휴 진짜 내 오빠지만 너무 멋진 것 같아 맞은편에 앉아서 남편에게 오바스럽게 하트까지 날려가며 말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면서 먹고 있는 음식들이 도로 역류를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런 식으로 가식을 떨 수가 있는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해서 혼수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집도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다 해줄 테니까 저희는 결혼식 준비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그 말 두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다가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예비 심외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더니 이내 저희 부부를 위해 선물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감사의 표시라면서 꼭 받아달라고 말이죠 남편과 제게 시계를 준비했더군요 딱 봐도 백만 원대 커플 시계였습니다 마음에 드실까요? 이 시계의 의미는 두 분이서 1분 1초라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심외부는 넉살도 좋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신우인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님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희와 신우이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시모는 태어난 척하며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전 예비 심외부에게 시계박스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 시계는 도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우린 결혼식 비용을 보태준다고 말한 적도 없고 혼숨에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다 우리 아가씨가 꾸며낸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혹시 알고 있어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알려줄게요 아가씨 보통 사람 아니에요 신상에 빨간 줄도 그여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신우의 정체에 대해 말을 꺼낸 순간 분위기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고 제 앞에 앉아있던 신우의 뻔뻔스런 얼굴이 종이장이 구겨지듯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예비 심해부를 쳐다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쪽은 저 만난 걸 조상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신우는요 특기도 사기꾼이고 취미도 사기꾼이에요 불쌍한 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직장인들에게 중고물품 사기쳐서 몇 년 전에 감방도 다녀왔고요 직장이라는 건 다녀본 적도 없는 아주 백수 꼴통에다가 말은 또 얼마나 쌍스럽게 하는지 아마 결혼하시면 머릿겐 아프실걸요? 너, 조용히 하지 못해 지금이 어느 안전이라고 유언별 퍼뜨려 아, 깜빡하고 빠뜨릴 뻔했네요 여기 앞에 계시는 저희 심호 있죠? 이분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주 그렇게나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마 월급 받은 돈을 그대로 갖다 바치셔야 할걸요? 심지어는 우리 친정아빠 유산을 뺏으려고 했다니까요 이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제가 간단히 우리 아가씨랑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더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미친 척하며 빵 터뜨리자 한순간에 시댁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심외부는 모든 걸 속았다는 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신호와 시모는 아주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새언니! 지금 뭐 잘못 먹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내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네? 그때 저희 남편이 확실히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네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낀 모양인데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바가지 경찰서 한번 다녀올까? 거기서 범죄사실 확인서 떼서 확인해보면 되겠네 우리가 지나친 농담을 한 건지 아니면 네가 거짓말 치고 있는 건지 걸리는 거 없으면 지금 바로 출발하자 차 타고 10분 거리에 경찰서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보자고 아니, 오빠까지 왜 이래 진짜 나 오빠 동생이라고 반응 잘 봤죠? 꿀 일기 없으면 바로 경찰서로 갔을 텐데 이렇게 질질 끄는 거 그리고 애초에 결혼식 비용도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보태달라고 말도 안 되는 생때를 써서 보태줄 일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쪽한테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네 만에 신혼집이며 혼수를 해주네 만에 거짓말이 친 것 같네요 당신,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결혼식 비용도 혼수도 신혼집도 그리고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다는 말까지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냐고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정가가 있는 사람이랑은 그릴 수 있는 미래가 없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서 참 다행이다 싶다 진짜 소름 끼치고 엮여오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심혜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신혼은 그 뒤를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시댁의 분위기인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아버님은 그저 앉아서 머리만 붙잡고 계셨고 시몬은 저와 남편을 버럭하며 노려보다 이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네가 정말 사람이긴 한 거냐 새 출발하려고 마음 다잡고 제대로 살아가려는 애 응원을 못해줄 망정 어떻게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명색이 가족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머님 아가씨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아가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안았고 끝까지 아가씨 말이 거짓말인 거 몰랐으면 오늘 인사 온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됐을 거예요 이건 엄연한 혼인 사기고 우린 방관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가씨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피해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겠냐고요 근데 또 이런 짓을 한다고요? 저인 더 이상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에휴, 막말로 평생 사는 동안 정직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냐 털어봐라 청렴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뭔지 하나 안 나오나 네 마누랑 그렇다 치고 명운이 넌 동생 편을 들어야지 어디 저 기집애 편을 들고 자빠졌어? 뭐? 경찰서로 데려가서 확인을 하자고? 어떻게 동생 앞길을 막을 생각을 해 오빠가 돼가지고 저희 두 사람이 유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머니 유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들 다 키워놔봤자 장가 보내면 치마 안으로 변튼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구만 내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 간의 연을 끊고 싶으시면 아예 끊고 사셔도 돼요 저희는 미련 없으니까요 저희는 미련 없으니까요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슴속에 묻어뒀던 말을 모두 내뱉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오니 가슴이 아주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오늘 아주 잘했어 난 그래도 유나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상대 쪽에서 지난 일이니 괜찮다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줄이야 니네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 너희가 사람하며 살린 거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털털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냥 제 무덤을 제가 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님께 들어보니 그날 예비 시 매부가 될 뻔한 사람은 시누이와 경찰서로 가서 범죄 사실 확인서를 직접 떼어보고 전과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제대로 신호위랑 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벼랑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얘들아 제발 우리 좀 도와다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대체 도와달라는 건데 어머님? 얼마 전에 유나 결혼이 엎어지게 됐지 않오 그런데 그 나이 이후부터 우리 유나가 밥도 거의 안 먹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만 하더라고 저러다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 원하는 게 뭔가 해서 물어봤었는데 원하는 게 딱 하나래 결혼하기로 했던 그 총각 그 총각을 다시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거야 내 인생에 두 번 다신 없을 사람이라고 그 총각이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겠다지 뭐냐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끝까지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면 식음을 전폐할 일도 그리고 예비 심해부가 될 뻔했던 그 남자를 뻔뻔하게 찾지도 않았겠죠 저희 부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나쁘게만 굴었지 사돈어른 유산을 가지고 결혼식 비용에 보태달라고 하질 않나 소리를 꽥꽥 지르질 않나 그동안 나한테 서운하고 속상한 게 많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너희 시누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마 네가 가서 말해주면 신뢰가 갈 거야 네가 직접 가서 우리 시누이 정신 차렸다면서 그 총각 설득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네 말이면 들을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널 평생 얻고 다닐란다 허리도 약하시면서 뭘 얻고 다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를 찾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범죄 사실을 숨긴 사람이 자기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찾고 있다는데 저 같으면 너무 불쾌할 것 같은데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그 총각도 피골이 상접한 우리 딸 모습을 보면 마음을 바꿔줄지도 모를 일이고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유난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네요 본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나을 수가 없어요 되려 내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뻔한 사람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멀리서나마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겠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제발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절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더 길게 대화 나누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희 부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도와준다고 해도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와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단호하게 시모의 애절한 요청을 끊어냈어요 그 이후에 아버님께 들은 바로는 저희 생각대로 신우가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맞았습니다 한참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이내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더군요 또 신분 세탁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재벌을 캐 못 준다는 속담은 신우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시모 신우와는 연을 끊어버렸고 아버님께서도 2년이 지난 지금 범죄자인 신우를 백방으로 감싸주려는 시모와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황혼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살아온 세월 정으로 어찌저찌 잘 살았지만 두 여자들 때문에 아버님은 하루하루 늙어가셨거든요 참다 참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큰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집에 아버님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아버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저희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구나 어디 보자 요 앞에 맛있는 피자집이 하나 생긴 것 같던데 할애비랑 같이 피자 먹으러 갈까 와 피자 피자 좋아요 할아버지 최고 그리고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 후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쪽 동네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노이는 시모가 재산 분할하면서 받은 돈도 야금야금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항상 자기 편이 되어준 지 엄마한테도 사기를 치다니 정말 갱생이 불가능한 소생이었습니다 시몬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딸 교육을 잘못시키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때나 생신때 많이 외로우신지 전화는 못하시고 가끔씩 문자가 오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네 옆에 있을 적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구나 에미야 시간 날 때 우리 식당으로 밥 먹으러 와 내가 국밥 맛있게 끓여주마 보고 싶다 에미야 우리 손주들은 잘 지내니?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저는 한 통도 답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모를 믿지 않거든요 그저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시집을 오면서 시모랑 잘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걸 저버린 사람은 내가 아닌 시모였어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식 편을 들고 내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고 하고 저를 농락한 대가는 파국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덮지만 별거 숨길 수는 없다고요 남을 속이면 나중엔 그 진실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우연히 시모와 시누가 이 영상을 본다면 꼭 느끼고 깨우쳐서 제발 올바르게 환생했으면 좋겠네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부디 모두에게 솔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전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피며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뜻깊은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